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나더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악취가 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제이아 전문가께서 대구 달성군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내주셨거든요. 대구 달성군 사례는 그냥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전국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총선 대구 달성군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은면동 차원에서 좌우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은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달성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달성군의 조작을 하는 것은 선거 비용을 보존받기 위한 목표일 겁니다. 몇 퍼센트 이상 얻으면 돈을 다 그 사람들 또 돈은 빠삭일 거 아닙니까 국가 세금을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세금 세가 빠지 내가지고 이 놈 먹고 저 놈 먹고 다 뜯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국외 부재자 투표에 플러스 46% 마이너스 46%라는 이야기는 국외 부재자 투표는 노다지입니다. 조작하기에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이게 뭘 뜻합니까 플러스 46% 더하기 마이너스 46% 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이게 100%라는 뜻이 뭡니까 조작값이 100%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외 국민 투표에 투표소에 한 분이 들어올 때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박형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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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형룡 후보의 차익값이 플러스 46% 얼추 50%를 봅시다. 추경호 후보가 마이너스 46% 50% 두 개 합치면 거의 100% 가깝습니다. 차익값이 100% 합쳐가지고 100%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를 한 장씩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얼마나 제외 국민 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렇게 화은읍의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두 개 합치면 12%입니다. 그럼 12%면 대략 여러분들 한 5장당 한 장 정도로 집어넣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구 달성구 지역구고 여러분 그다음 이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부가 다 플러스죠. 그리고 플러스가 좀 뚜렷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국 혁신당에게 더 표를 많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금 그래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대구 달성구는 국힘당 특파시기 때문에 전체 조작 규모가 좀 적었고 거기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은 또 배분하는 비중이 낮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도 조작 규칙을 찾아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2024년 총선에 위조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비례다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덮고 이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십자천들이 이런 부정선거를 전부 다 덮고 그냥 매번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참 보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더해 줬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데서도 다루겠지만 비례대표하고 지역대표의 여러분들 종합입니다. 한번 보시죠. 관외 투표에는 지역구 선거는 1344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줬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합쳐서 1344표를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우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344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인 조국개혁당을 합쳐서 134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례대표 선거의 조작규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규모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전행적으로 여러분들 딱 똑같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3572표를 각각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3572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3572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구는 무효표가 171표밖에 안 되는데 비례대표는 695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나중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 정도 나옵니다.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는 301표인데 비례대표는 1602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쬐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수치를 아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숫자를 통해서 선거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비례대표의 조작규모는 지역구 조작규모와 같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4916표씩 투입한 겁니다. 관내 관외를 합쳐가지고 4916표를 지역구에서도 투입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은 원래 2926표를 받았습니다. 대국가를 달성부에서. 이거를 4273표로 올려준 겁니다. 선관위가 몇 표를 대준 겁니까? 위조 관외 사전투표지를 1344표를 더한 겁니다. 1344표를.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5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관외 사전투표지 1344표를 대가지고 4199표로 올려준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숫자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꼼짝맙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관외입니다. 관외. 조작하지 않았을 때 몇 표를 받았는지 조작한 이후에 몇 표를 받았는지 몇 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를 투입했는지가 그냥 관내, 관내가 다 이게 여러분 관외고 관내입니다. 관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개혁당을 합쳐가지고 원래 7232표를 받았는데 3572표에 위조 투표지를 대가지고 만 803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자료가 선관위 발표될 자료입니다. 밑에 자료가 뭡니까? 조작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야 전문가의 노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자만 여러분들 지금 못 잡았지 전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 규칙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 상태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 있는 겁니다. 관외. 이게 이제 관내. 지금 대구 달성군 사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오세훈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의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표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낙담을 드리겠다는 게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매사를 보거든요. 그냥 쿨하게 그냥 칼같이 보는 겁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대통령 안 돼. 원희룡이 대통령 꿈도 꾸지 마. 홍준표 대통령 불가. 이게 뭡니까? 더블당 연구직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 여름 연구직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오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분만 여러분들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항상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지역이 100표면 비례가 여러분 50표처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투표자 수는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의 투표 참가자 수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작은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작아진 것을 여기서 더해가 여러분들 다 쌍쇄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달성군의 2024년도 비례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의 득표수입니다. 이게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득표수가. 여러분 여기에 투표수. 득표수 무효표입니다. 투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투표자 수 있고는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을 무효표에 더해 주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2354표 안에 181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4973표에 384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7327표에 565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소위 개수조정.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 득표수 사이에 차이를 상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무효표를. 이게 비례대표 130만 표의 비밀인 겁니다. 개수조정을 한 겁니다. 개수조정. 마이너스 5654표를. 무효표를 5654표를 늘려가지고 0를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5654. 무효표 플러스 5654의 0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지역구거든요. 지역구.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위가 비례 밑이 지역구입니다. 위가 비례 밑이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사전투표 지역구 49000표 비례대표 비례대표 사전투표 47000표 49000표 47000표 이 차이가 1813표입니다. 1813표만큼 비례대표의 득표수와 작기 때문에 무효표를 올려주는 겁니다. 1813표만큼. 2354표에 181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130만표의 무효표가 왜 나왔냐.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효표로 처리를 많이 한 겁니다. 개수 조정이 뭐냐. 투표자 순어가 일치해야 되는데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보다 항상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에 마이너스 값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 무효표. 개수 조정용 득표수. 이거는 비례대표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역구 무효표 작죠. 비례대표 무효표는 큽니다. 493, 2354, 1128 지역구 비례대표 4973, 총계 지역구 1621, 비례대표 7327 이렇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투표주 길이가 길어 가지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수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구 달성군 이게 이제 선관위 수치하고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가지고 선관위가 더해 준 위조투표제를 다 뺀 겁니다. 하단위. 여기 보시죠. 사전투표가 원래 4만 2천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4만 7천표를 발표를 해 준 겁니다. 득표수가 당일 투표 여러분들 득표수가 당일 투표는 8만 8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만 여러분들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4천 694표를 받았는데 7천 669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5천 632표를 사전투표에 받았는데 7천 615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만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 개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투표자 수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투표자 수도. 그러니까 뭐 배수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도 표를 더해 줬으니까 위는 선관위 거. 선관위가 된 위조투표를 다 제거하면 밑이 되는 거죠. 원래 4만 4천표를 지역구에서 받았는데 4만 9천표를 띄워준 겁니다. 박형률 후보에게 박형률 후보가 대구 달성구에서 9천 830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전투표. 몇 표를 만들어 줬습니까? 1만 4천 772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표자 수를 4만 4천에서 4만 9천표로 올려준 겁니다. 다 이런 발각이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건 지역구인데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간에 지역구는 더불당 후보와 함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 주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조국개혁당에게 60%를 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의 40%를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정당별 득표수 합도 조작이 되고 합이 조작이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했는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가 작은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산작업도 완결이 안 되지만 투표자 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을 받으니까 투표자 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작은 것만큼을 비례대표 무효표로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다 조작을 전국의 모든 선거구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뭐 어이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개판이라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개판을 뭡니까 이런 개판을 이런 개판 이러지 않습니까 윤대통령 문화밤 이런 개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근대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숫자를 못 읽을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하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대구 달성구를 봤기 때문에 대구 달성구 여러분 선거 결과는 그냥 전국의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달래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구 지역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는 같이 다뤘는데 지역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이 지역구 아니네요. 한번 계시보시죠.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 지역 맞는데 이 그래프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 지역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형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이 선거인 수의 10분의 1만큼을 위조투표지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박형룡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199표 안에는 13441 곱하기 10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위조투표지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달성군 지역구에서는 4942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박형룡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에 1344표를 집어넣고 4199표에 1344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이름들 드러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수에 9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 후보한 게 더해지도록 조작을 아주 적게 한 거죠. 이렇게 선거인수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그런 위조투표지를 더해 줬기 때문에 가짜표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4942표를 집어넣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4천명이고 4900표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4만9천명입니다. 원래 선관위가 4만4천명인 걸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해서 4만9천표가 왔다고 국민들 속인 겁니다. 그럼 4942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9명이 사전투표수에 올 때마다 한 장씩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름들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름들을 만드는 방법은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20.84%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걸 23.14%로 뻥튀기 해 가지고 달성군이 아주 낮네요. 선거인수 기준으로 2.30%만 부풀린 겁니다. 이게 선관위하고 이게 선관위 자료를 수정한 것. 위조투표를 제거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방형률 후보가 조작이 이전에는 22%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이걸 30% 정도 뻥튀기 를 한 겁니다. 이 뻥튀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사전하고 당일에 8%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그 이름 조작전하고 이후가 현장에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는 이런 차이칱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이게 자연수라는 걸 뜻합니다. 후보의 득표수가 모두 자연수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소기의 경일기겠지만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선거 뭐 선거장에 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비례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비례대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전체가 불렀습니다. 이게 숫자를 만든 정거입니다. 선거관리비에 내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뭐 이런 거가 그냥 다 화제가 됐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관내사전투표 이게 줄 꺼놓은 게 전부가 다 만들어진 수치인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인 수 곱하기 10분의 1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40%를 배분하고 조국 혁신당의 60%를 배분하는 거죠. 지역과 비례의 차이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를 가지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 대구 달성구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60% 더불어민주당의 40%인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조국 혁신당의 70%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30%를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들 비례대표의 분석 결과입니다. 4,959표의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4만 4,62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4만 9,587표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에 다 합친 것은 4,959표인데 이 가운데 40%의 1,983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60%인 2,975표는 조국 혁신당에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툼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비해서 표를 더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추정치는 조작하기 이전이고 선관위는 조작한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규칙을 사용해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가 다 발굴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얼마를 만들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0.84%인데 선관위가 뻥튀기래가 23.15%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2.31%만큼 부풀린 겁니다. 2.31%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4,959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원래 10%인데 15%를 올려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위원장은 원래 사전투표율이 13%인데 15%를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조작은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조작한 상태 오른쪽은 조작이 제거된 상태. 여기에는 두툼하죠. 여기는 홀쭉하고 두툼하고 홀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오늘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총평 한 번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공직선거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난 덕표수 조작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덕표수 조작하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더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더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의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업이 아주 사람들은 원활할 겁니다. 한 10번 이상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10년 이상 정도 사전투표 조작작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큰 병고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덕표수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권력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시골촌부 같으신 분은 선관위가 집계하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24개의 시간별로 발표되는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그리고 누적 사전투표자 수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몇 표마다 만들어지는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등차수열 등차수열을 예를 들면 4, 8, 12, 16개 4명씩 간격마다 위조투표지가 한 장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의 중요 구성 요소인 선거인수 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 이런 4, 5개의 주요 선거 데이터에서는 절대로 규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규칙이 나왔다는 것은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 시골촌부는 선거인수를 만들어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득표수 조작하는 규칙을 다 찾아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를 사바고일 사이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개표일에 득표수를 이동하는 선거인수로부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단계까지 하면 일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선관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자가 던진 표하고 이 예를 보시게 되면 그럼 지금 투표 지역선관에 있는 투표함 속에는 어떤 표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구 달성구의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 표를 던진 4만 4,628표도 투표함 속에 있고 그다음에 준비해놨다가 여러분들 사바고일 사이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4,959표도 투표함 속에 있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는 얼추 4만 9,587표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누구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대충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착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들어있는 표는 4만 9,587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럼 공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간단합니다. 이 a, b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일치시키면 어떻게 시키는데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의 숫자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개수하면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이 몇 명인지를 측정하게 되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다른 장소에서 만들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간단한 일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알았지만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안 하고 위조투표지 방지에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안 한 겁니다.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거겠죠. 일부러.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안 했건 몰라서 안 했건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대통령 책무를 다 수행을 못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못 막으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으면 이런 작업을 못 막겠다.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사람이 오는지를 개수한다.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다.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권리를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표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표가.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막 그냥 배 속까지 다 파악한 겁니다. 배 속까지.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가.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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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참 희한한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윤 대통령하고 같이 1960년생인데 제가 행동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이고 하지만 생각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상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갑내긴 윤 대통령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죽고 살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을 무슨 이유로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모르는 척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외면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사람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납득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동갑으로 쓰려면 제가 대통령의 그런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것을 다 뭉개고 뭉개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선거가 모두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선거를 대통령이 바로 잡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다음에 국민들 앞에 와가지고 계획이 어떻고 민생이 어떻고 그렇게 낯이 떠고서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아니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만졌는데 이걸 대통령이 다 아십니다. 국민들 앞에 놓고서 연금계획이 어떻고 노동계획이 어떻고 민생구가 어떻고 국민에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놓고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악 이런 거대한 악 이게 대구 달성구의 여러분들 대구 달성구의 여러분들 위조 투표자 투입된 게 이렇게 다 측정이 됐는데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이걸 덮고 이걸 모르는 것처럼 이건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하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연금계획이 어떻고 민생구가 어떻고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내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구나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야 당신들 아이들 보고 당신들 아이들 보고 이거 딱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래도 뭐 제가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후손들의 앞날을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의 축들이 대개 1960년생들입니다 동시대 이름 대학을 들어갔고 같은 시대에 이런 세상을 이런 살았던 사람들이 입장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서울법대를 비롯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배움이란 것이 뭔지 배움이 없이 이런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던 노인들 농사를 지었던 노인들조차도 여러분들 이렇게 처신할 수가 없는 왜 세상은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전부가 도덕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이런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세상이 세상이 알고 산이 알고 바다가 알고 이런들 천지가 다 아는 이런 이런들 무지막지 않은 일을 두고 모르겠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총선 패배가 대통령이 불통 때문이라고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한 분께서 프라하라는 분께서 선거가 끝났는데 언제까지라고 프라하님 정신 체리시오 당신하고 새끼들이 북한이나 중국 공상당처럼 사는 겁니다 프라하님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일으키면 도덕질 당했는데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지금까지 선거 이야기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 재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고생 안 하려면 그냥 힘을 달 여력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누구하고 똑같네 이 숫자를 보고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거 문제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좀 묵직한 주제를 그래도 끝에 두 번 다루습니다마는 또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하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여름 새로운 주제 가지고 이런 방송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